저기요! 계세요! 누가 사시는 겁니까? 직접 한 거는 없고 돈으로. 이 돌은 얼마예요? 아마 거의 200. 이야, 돌인데. 고목 한 그루에 막 450. 다 돈이네, 다 돈이야, 진짜. 친구이기도 하고 공주이기도 하고 놀이도 있고. 김희선 씨 아니면 소유진 언니? 오셨다고? 보여? 어? 저기요! 계세요! 누가 사시는 겁니까? 직접 한 거는 없고 돈으로. 이 돌은 얼마예요? 아마 거의 200. 이야, 돌인데. 고목 한 그루에 막 450. 다 돈이네, 다 돈이야, 진짜. 친구이기도 하고 공주이기도 하고 놀이도 있고. 김희선 씨 아니면 소유진 언니? 오셨다고? 보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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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iliessen은? 오셨다고요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